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것 한 가지는 기존 데이터와 다르게 GE셀에 단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자 입력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입력하는데요.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데이터 입력하시면서 단위가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추가적인 데이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A1부터 H1까지 선택하셔서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누르시고요. 맞춤탭에 가셔서 가로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하시고요. 글꼴에서 궁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H3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선택하시고 셀에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조정에서 셀에 맞춤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아 글꼴도 있었네요. 다시 셀 서식에서요. 글꼴은 굵게 그 다음 크기는 12 선택하시고 셀 음영 색깔 채우기에 가셔서 노란 색깔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번째 C4부터 C12 영역을 복사합니다. 복사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B16부터 B2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 곱하기를 선택합니다. 곱하기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을 복사해서 곱한 결과값이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네번째 C4부터 C12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H4부터 H12 선택합니다. 그 다음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 가신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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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원자를 붙여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기 위해서 또 하나 0일 경우에 0이 표시될 수 있다. 원자 앞에 0이 들어가면 0일 경우에 자릿수를 0으로 채워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H10 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갑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가장 큰 지출 항목이라고 입력합니다. 메모를 항상 표시하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요. 메모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가셔서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메모가 항상 표시가 되고 크기가 조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서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첫번째 데이터 A3부터 E12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 새 서식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사용할 거니까 등호가 필요하죠. equal 입력하시고 전일비가 입력된 D3 셀을 클릭하되 D3 셀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F4, F4를 두번 누르셔서 딸라디 3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값이 작다 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글꼴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글꼴에서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0보다 작은 값에서 빨간색이 표시가 되어 있고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하나를 더 작성하기 위해서 홈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전일비가 입력된 D3 셀을 클릭하되 F4, F4 두 번 누르셔서 달라디 3으로 바꾸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00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 버튼 눌러서 글꼴 색을 파랑으로 바꿉니다. 표준 색의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2000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서 글꼴 색이 파랑색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래량이 30 이상인 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 겠습니다. 조건이 거래량에 가서 30 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탐매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D10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sumif란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sumif 입력하신 다음 함수 삽입에 한번 가셔서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이 맞는지를 찾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래량에 가서 두 번째에 조건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크거나 같다 3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세 번째 합계를 구할 셈입니다. 판매 금액에 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값이 구해졌는데 이 값을 라운드업을 통해서 100원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다행히 라운드업을 하지 않고도 100원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문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업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로 열고 맨 끝에 가셔서 심표 자리수를 입력하는데요. 합계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원 단위로 표시한다. 그러면 10의 자리라고 하면요. 마이너스가 붙고요.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10의 자리가 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에와 달라지는 건 없지만 문제에서 제시된 함수를 사용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역이 서초구에 해당한 회원수를 구해서 제6셀에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합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잘 보니까 회원코드도 문자고요. 지역도 문자고요. 이름도 문자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개수를 구할 때는 디카운트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입력된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디카운트 A라는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문제에서 조건을 제2부터 제3에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2셀부터 제3셀을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제2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직접 입력하다 보면 오타가 있거나 띄어쓰기를 하거나 해서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능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제2, 6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디카운트라고 카운트 A까지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함수 삽입을 클릭하셨어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요. 두 번째 목록에서 열 밑을 나타내는 숫자나 열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개수를 구할 거예요. 지역에 가서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레이블과 조건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지역이 서초구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3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식 뒤에 문자를 붙이겠습니다. 라면 엠퍼센트라는 연산자가 필요하고요. 큰 타운편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품목별 단가표를 참조하여 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식을 작성할 C14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왼쪽에 있는 무게 곱하기 단가입니다. 단가는 가로 열고 단가를 가져오실 건데요. 단가는 H룩업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참조하는 표가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룩업 이용하셔서 작성을 합니다. 그럼 H룩업 입력하시고요. H룩업 입력하신 다음 함수 삽입을 클릭하시면 H룩업에 대한 함수 마법사를 실행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찾는 값은 제가 구하고자 한 데이터 품목인 감자를 가지고 두 번째 참조하는 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라고 A20부터 D21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false 또는 0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구해지는데 오류가 나는 이유는 처음에 가로를 넣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맨 끝에 가로 앞에다가 문제 봤더니 나누기 100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로 시작하는 앞에 H룩업 슬래시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계산식입니다. 오른쪽에 총 수강료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총 수강료는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구하셔야겠네요. 시작일과 종료일을 이용해서 구하실 거고요. 거기에 수강료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데이하고 데이트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데이트는 연, 월, 일 형식으로 표시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데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J1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라고 입력합니다. 데이는 날짜에서 일수를 구하는 겁니다. 날짜에 일을 구하는데 우리는 종료일에서 J14에서 그 다음 시작일을 빼면 28일에서 1일을 빼면 일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일이라고 구해지지만 사실 우리가 수강을 2월 1일부터 수강해서 2월 28일까지 수강했다면 수강일수가 27일인가요? 아니죠. 첫날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한 값 뒤에다가 더하기 1을 해야만 총 28일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그냥 빼게 되면 시작일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해주신 거고요. 이제 이 값을 가로로 묶어서 처리하셔서 왜 더하기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연산자를 쓰면 곱하기 연산을 먼저 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4층 연산에 먼저 할 작업을 가로로 처리하시고 곱하기 우리는 수강료를 곱하겠습니다. 라고 G14세를 선택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총 수강료를 구하실 수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산 영어 상식의 감옥을 이용해서 평가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전산 영어 상식 모두 50 이상이고요. 평균이 70 이상이면 합격이래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럴 땐 엔드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if 만약에요. a and if라는 함수 다음엔 항상 조건이 들어가는데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고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엔드 함수가 들어갔고요. 첫 번째 전산 영어 상식 세 과목 모두 50 이상 해야 돼요. 그럼 count if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count if를 통해서 영어부터 상식까지 점수해서 그 다음 심표 크거나 같다 50 이라는 점수를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요. count if를 통해서 5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몇 건입니다. 라고 구해져요. 그 값이 문제의 전산 영어 상식 세 과목이잖아요. 세 과목 모두 50 이상 해야 되니까 3하고 같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평균 값을 구해서 average 함수를 통해서 전산 영어 상식의 평균 값을 구해서 그 값이 크거나 같다 7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합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잘못 눌러서 오류가 난 거고요. 여기에 합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엔터를 치네요. 네,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문 꺼서 불합격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문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에 데이터표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데이터표는 연, 이율에 대한 값의 변화에 따른 월, 나비,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월, 나비, 금액에 계산식을 는 하시고 연결하는 방법 B7세를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는 나는 월, 나비, 금액에 계산식을 직접 쓰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요. B7세를 등호부터 쭉 범위 정하셔서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하지 마시고요. ESC 눌러서 선택된 것을 해제하시고 B21세를 오셔서 컨트롤 V 하면 수식을 동일하게 복사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A11부터 B22까지 선택하시고요. 이제는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에 가셔가지고 현재 값의 변화가 있는 데이터는 열에 입력이 되어 있고요. 열에 입력된 데이터는 연, 이율입니다. B5세를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B5세를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값이 구해집니다. 문제에서 특별한 서식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뭐 통화나 회계 서식하라는 언급이 없으시면 그냥 구한값 그대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에 피버테이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면 되고요. 삽입에 가셔서 피버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럼 A3부터 G1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만들겠습니다. A18셀에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화면에 피버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피버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문제에 표시된 내용과 같이 주문 날짜를 행에다가 갖다 놓으라고 했고요. 제조회사는 열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값은 생산원가와 그 다음 판매가 그 다음에 이익금을 갖다 드래그합니다. 문제에서 함수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합계죠. 합계니까 따로 함수를 바꾸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값은 행 레이블에 배치하라고 했으니까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하십니다. 다음 이제 피버테이블은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동일 위치에 우리는 문제 A18셀 정확하게 하셨고요. 두번째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다음 세번째 주문 날짜에 대해서 월별로 그룹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주문 날짜 하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에 가셔서 월별로 그룹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본 월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다음은 피버테이블 옵션입니다. 피버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피버테이블 옵션을 클릭 메뉴를 창을 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의 총합계, 행의 총합계 표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양미 필터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 표시와 열의 총합계 표시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또 하나 레이아웃 및 서식에 오셔서 빈스를 표시해 오셔서 별표를 표시하라고 했죠. 별표 하나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까지 분석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에서 비어있는 셀에서 상태 표시줄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합계 계산이라고 입력할까요? 합계 계산 입력하고 확인 그 다음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합계를 F4부터 F12 영역에 표시하고자 합니다. B4부터 F12 영역까지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수식 탭에 가시면 자동합계라고 있습니다. 클릭했더니 합계가 구해집니다. 이제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합계 구하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다음은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분도형의 타원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H3부터 H6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H3부터 H6 영역에다가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신 타원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합계 계산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그 다음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에 표시하기 위해서 맞춤셉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다음 두번째 매크로 기록을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하시고요. A3부터 F3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가로, 가로, 가운데 맞춤, 홈에서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범위가 잘못되어 있었네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A3부터 F3까지 선택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굵게 한번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음... 다른 문제 서식은 없으니까 매크로 기록 중재를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음...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그 다음 십자형을 선택합니다. 위치를 H8부터 H10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갑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서식 지정입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홈에서 맞춤 탭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각각 클릭해 주시면 서식을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범위를 아까 잘못해서 실행 취소로 작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수정하겠다. 아니면 매크로 기록을 제가 했던 거를 좀 삭제하고 다시 하겠다. 물론 편집 버튼 눌러서 영역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범위 지정을 잘못했으니까 수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되겠죠.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개발도구의 매크로에 가시면 서식 지정에 매크로가 있는데 편집에 가서 아까 범위를 제가 A3부터 F3을 선택해야 되는데 A3부터 F4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사실 하면 돼요. 삭제를 하시고 오셔서 서식을 제가 임의로 한번 바꿔볼까요? 굵게 안 돼 있었고 왼쪽 맞춤 돼 있었습니다. 서식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좀 신경이 쓰이신다. 난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선택하시고 삭제 누르시고 새롭게 다시 기록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매크로 기록하실 때는 항상 범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작업하시면 되고 물론 삭제하지 않아도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작업이 제대로 되면 틀리지는 않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매크로에 가셔서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시거나 삭제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기록하시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 영역을 차트에 추가라고 했습니다. 현재 차트는 4월부터 12월까지만 나와 있죠. 1월부터 3월에 해당한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하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 차트에 오셔서요.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맨 마지막에 보라색 계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요. 1월부터 3월까지 영역에 추가하고요. 계열의 순서를 이동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하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1월부터 3월을 선택하시고요. 위로 이동 그래서 한 번씩 세 번 눌러야 되나요? 그래서 맨 위쪽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위로 이동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눕니다.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에 차트 2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분기별 유적지 관광객 이동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굵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 그 다음에 크기는 14를 선택합니다. 다음 차트 제목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축 제목에 기본 세로축 제목에 세로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위 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단위 원이라고 입력하시는데 네 입력하시고요. 한 칸씩 그림을 봤더니 단위 원이 한 칸씩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잠깐만 띄워보면요. 문제 제시된 것과 같이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한 세로 방향까지 잘 작성이 되셨습니다. 네. 네 번째 7월부터 9월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전등사에만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등사를 다시 한 번만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이블 추가한 값을 선택하시고 1320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을 굴림으로 바꿉니다. 크기를 10으로 바꾸시고요. 굵게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 안 되어있으면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범례에 대한 서식입니다. 범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위쪽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범례 위치 위쪽 선택하시고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고 채우기에 가셔서 단색 채우기에 흰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범례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